자 다음 흑수저 매치는 제 3회 나루토 캐릭터 CPU 리그 흑수저 리그 이루카 대 가이가 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흑수저죠 어 이루카는 일단 인술이 근접해서는 안 맞습니다 근데 상대가 근접케에요 원거리에서도 안 맞습니다 근중거리에서만 인술이 맞기 때문에 이루카는 채술로 가이를 이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는 어 생긴거나 애니에서는 굉장한 흑수저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다이아 수저는 아니지만 다이아 수저에게 버금가는 어 흑수저 흑수저인데 흑수저가 뿐질러지니까 그 안에 운 좋게 뭔가 다이아 조각이 있는 그런 느낌 뭐 진짜 재발견 어 목숨을 다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한 가장 진짜 이런 캐릭터 응원하고 싶죠 멋있는 캐릭터입니다 어 자 이루카 대 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루카도 할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어 이게 애니였다 그러면 처발리겠지만 게임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 자 유튜브는 우측 상단에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하기 아니죠 좋아요죠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만문 구독하기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파이강전 마지막 매치 이루카드 가이의 경기 가이 가겠습니다 가이가 근데 다 어 야 잠깐만 어 야 야 시작 거의 지금 어 엄청난 파워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저 지금 약간 어 체력이 조절이 안되죠 저 신경쓰지마 이루카 우인 쓰레기기 때문에 근접이기 때문에 아무리 써도 닿지 않습니다 저거리선 닿지 않아요 아 그러나 이루카 공중에서 많이 때렸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나 가이 몇대 때리니까 이루카 체력이 후덜덜하게 날고 있어요 지금 형탈에 다 때린 모션도 아예 없었는데요 벌써 체력이 한줄이 까였습니다 이루카 계속해서 달려오는 가이 자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중 때려주는 이루카 좋습니다 자 뒤로 한번 빠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빠지면 안되고 공격을 가야되는데 공격을 못가고 있어요 방금 이루카 저 여러분 인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 진짜 폐기처분도 안되는 쓰레기 닌자에요 흑수저에서도 어 진짜 이름도 진짜 말하기 아까울만한 자 좋습니다 이정도면 한목숨으로 두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 자 아니 뭘 반격을 해야되는데 아 그래도 어? 야 5위를 5위로 막았어요 가이 대단합니다 야 야 웬만하면 바꿔치기로 치는데 기세를 기세로 막 아니 저거 기세로 막았다 보기도 힘든 부분인데 대단합니다 카운터까지 때려주는 상당한 체력의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가이 바꿔치기도 불이에요 아 저거 맞은거 정말 아쉽지만 자 저거 맞은거 정말 아쉽지만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되겠습니다 가이 좋아요 지금 어 저게 된다라는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어 멀티리그에서 저런거 쓰는 유저가 있을까요 봐요 야 이거 약간 진짜 재발견 아닌가 가이의 5위로 5위를 피한다 5위가 늦었는 이거 어 그러나 이루카가 피했습니다 자 공중 좋구요 자 그러나 대 아 이거 좋아요 잡기죠 어 저게 뭐 추가 데미지 센게 아니에요 아 이루카 지금 원다운되기 1보 직전입니다 자 공중 지상에서 아 이루카 때려보는데 때려보는데 자 그래도 공중 오 야 이건 좋습니다 이루카 이건 좋아요 이루카 5위 어 이루카 자 그래도 제자가 나루토다 이겁니까 어 강합니다 상당히 많이 따라왔어요 자 이거 진짜 역전할수도 있겠다는 생각 가이 선생 가이 선생가 무너지고 있어요 야 대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야 이루카가 가이를 눕혔어요 원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시작하자마자 지금 화둔까지 아 이거 와 이루카 5위 자 화둔이라고 얘기했는데 기폭자리 해봐야겠네요 예 자 5위죠 어 피해주고요 야 이거 가이 이기기 힘들어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가이가 떨어지나요 이건 진짜 이기기 거의 불가능 체력차격 너무 많이 나고 이루카 움직임이 지금 너무 좋아서 따라 들어가는데 아니 이루카는 공격하는게 많이 없어요 아 가이 무너짐 아 이루카 와 미쳤습니다 지금 야 가이 5위 맞고 죽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살아있어요 야 저걸 또 한대 맞고 바꿔치기 하면서 저 피로 살아나는 이루카 오히려 데미지를 주고 있어요 마무리를 좀 해야됩니다 가이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아아 맞고 치기하는 이루카 대단해요 지금 와 다 피하고 있어 와 이루카 다 피하고 있어요 지금 또 피했어 이루카 아 수리검으로 와 이렇게 무너지나요 이렇게 가이가 무너지나요 자 마지막 라운드로 갑니다 박고치기 치는 가이 이제 5위 맞으면 바로 즉사합니다 박고치기 없어요 이제는 막기만 하면 죽어요 막기만 하면 죽어요 막기만 하면 죽어요 가이 맞고 있어요 이걸 대 2변에 만들어내나 이루카가 와 가이 죽습니다 잡기 좋아요 아 그런 체력차격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무너집니다 가이 야 진짜 이루카가 이걸 흡수저에서는 야 그래도 이건 좋은데 자 그래도 아 이거 맞으면 안돼요 박고치기 치는 가이 아 가이 한대만 맞으면 죽습니다 가이 한대라도 맞으면 죽어요 이루카 박고치기 없습니다 이루카 박고치기 없어요 이야 5위를 인술로 씹어주는 가이 자 이거 먼저 가이가 때리면 모릅니다 가이가 먼저 때리면 몰라요 5위를 박고치기 치는 가이 상당합니다 지금 둘 다 박고치기 없어요 아 여기서 분필 지우개를 던졌어요 저기서 분필 지우개를 던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야 이걸 이루카가 마지막에 분필 지우개를 던져주며 아 가이를 쓰러뜨리네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분필 지우개 던지는 거 와 진짜 예상치도 못했던 진짜 흡수저 리그는 진짜 아 이건 무슨 수리검도 없습니다 아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이루카가 결승 가서 우승하는 것도 깔끔해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못났거든요 어 여기서 가장 못났는데 내가 그래 내가 흡수저다 어 내가 이 중에서 제일 못났다 어 니들은 흡수저로 생각하겠지만 어 니들은 이때까지는 결국 은수저였던 거다 어 진짜 내가 진정한 흡수저였다 아 아 진짜 우승하는 게 좋은 게 아니지만 사실 어 이루카가 우승할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제3의 나루투 캐릭터 CPU 리그 흡수저 리그 이걸 이루카가 가이를 쓰러뜨리면서 8강전에서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